퇴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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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검찰을 압세워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제고, 죽이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윤석열 아닙니까? 전두환과 윤석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살인정권입니다. 군부를 앞세운 전두환,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입니다. 검찰 동지, 검찰 관국, 윤석열이 계속 집권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설탕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을 구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폭풍을 이루고, 계속 경쟁을 나가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를ют 군수계를 몰아내내냐. 우리가avirus일이 위aur을 불러서 군수계를 몰아내내냐. 오라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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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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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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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양해동 열쇠님 야단이 우리 옆으로 찬 되신 분들의 생각을 풀어주세요 나쁜 질타는 놈들 많잖아요 그 놈들 잡아들이고 대한민국관을 바로 세워주세요 꼭 바로 빨리 저희들이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의 이유를 덕디고 어떤게 희망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태진이 되는 것이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외쳐 보겠습니다 윤석열 태진이 희망이다 윤석열은 태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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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한 곡 듣고 편지는 계속 이어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빠 지웅이 안보여요 지웅이 석혈거니 더 이상 보다 썩어빠진 것들이 지치거리 다섯 달이 오문약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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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속거리에 오는 바탕 동산의 잠을 쓰고 가요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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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열방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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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해 태진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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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너무 유죄해 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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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해 태진 심이bur restaurants 다เอasa 대단하다 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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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후륜코밖에 몰라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영하 300같아 영하 300정말 스파루타 300명이 아니다 아니다 영하 20만명 죽이네 일당백이 일당백이 여기래 아이고 두툼 아 Cities 한 Speech 아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